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음악 작업 시에 맥스튜디오 M1 맥스 모델과 16인치 맥북 프로 M3 맥스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테스트에서 사용된 규정은 맥스튜디오 M1 맥스와 16인치 맥북 프로 M3 맥스입니다 먼저 맥스튜디오 M1 맥스는요 CPU는 10코어, 램은 64기가 모델이고 OS는 벤츄라 13.6.1입니다 그리고 16인치 맥북 프로 M3 맥스는요 CPU는 16코어, 램은 64기가 모델이고 OS는 소노마 14.2입니다 참고로 노트북 모델과 데스크탑의 성능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스트로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금 보이시는 1073 플러그인을 몇 개까지 걸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DAW는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로직 프로에서 돌릴 거고 로직 프로 버전은 10.8.1 버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한다는 가정하에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일단은 4장으로 접았고 버퍼 사이즈는 256 그리고 프로세싱 스레드는 10으로 접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 쭉 걸려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에는 보시는 것처럼 EQ가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83개인데 한번 돌려 볼게요 83개 네 잘 되고요 이번에는 88개 네 안되네요 이번에는 87개 네 87개는 되네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87개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M3 맥스 모델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로직 프로 10.8.1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동일하게 4장으로 잡았고요 버퍼 사이즈는 256 그리고 프로세싱 스레드는 여기서 16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1073 그리고 EQ 켜져 있고요 이렇게 쭉 다 걸려 있는데 지금 걸려 있는 게 164개입니다 돌려 볼게요 164개 네 되네요 이번에는 165개 안되네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164개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세럼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기본 프리셋 중에서 신스에서 이게 있죠 얘를 불러 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음으로 연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거는 지금 총 30개가 걸렸는데요 한번 돌려 볼게요 30개 네 안되네요 29개 네 되네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9개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M3 맥스 모델에서 세럼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프리셋이고요 그리고 다주 걸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총 52개입니다 한번 돌려 볼게요 52개 네 네 작동 되네요 하나 더 추가해서 53개 네 안되네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2개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니블 2073 플러그인의 경우에는 맥스튜디오 M1 맥스는 약 87개가 작동됐고 16인치 맥보 프로 M3 맥스는요 약 164개가 작동됐습니다 세럼 같은 경우는 맥스튜디오 M1 맥스는 약 29개 그리고 16인치 M3 맥스 모델은 약 52개가 작동됐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두 모델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M3 맥스 모델을 구매하시려면은 한번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